아 진짜 웃기다. 너 개그맨 할 생각 없냐? 아 진짜? 내가 그렇게 웃겨? 저기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. 별건 아니구요. 아 저 그게... 저기요 괜히 애 귀찮게 하지 말고 알길 가세요. 야 고맙다. 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진짜. 야 오늘 놀러 갈래? 글쎄 어쩌지? 야 너 없으면 무슨 재미로 노냐? 알잖아. 그? 그래? 그렇지? 그래 니가 있어야 재미있지. 야 니가 전에 말했던 거 나도 찾아봤는데. 아 그래? 그래서 어땠어? 흥미롭지 않냐? 어 꽤 재밌더라. 크크 그치? 그럴줄 알았어. 크크 좀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분 좋은 이 느낌은 뭐지? 야 너 생일이라며? 이거 선물. 이쁘피야 안녕. 잘 지냈어?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. 어... 응 나도 반가워. 야 매점 갈래? 내가 사줄게. 우와아아... 한글자막 by 한효정